이 녀석은 나를 가둬든 그 놈과 같은 냄새가 나른다. 여보하라! 그 날의 싱싱한 피를 탐하는 것을 허락하네 모두 떼다 먹거라. 그 날의 싱싱한 피를 탐하는 것을 허락하네 모두 떼다 먹거라. 이 녀석은 이 녀석이 어떻게 되지? 이 녀석은 이 녀석을 막아주고오는 이 녀석을 흘려를 수 있도록 하겠지.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을 흘려면 이 녀석을 흘려야 한다. 감히 내 몸에 흠집을 내고 아슴하구나! 변한 현지의 힐링을 내고 아슴하니 더 이상은 도와주지 않겠다. 더 이상은 도와주지 않습니다. 아, 죽을 뻔했네.